네 이동훈입니다. 오늘은 부산입니다. 부산 북구 화명동에 24시 무인카펫 나우커피 부산 화명점이 오픈했습니다. 부산 북구에는 금곡점이 있죠. 금곡점에 이어 두 번째로 24시 무인카펫 나우커피 부산 화명점이 부산 북구에 오픈했습니다. 화명점을 보시면 화명동 고롱하늘체 1차 정문상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맞은편은 743세대 화명 2차 현대아파트 그리고 나우커피가 있는 고롱하늘체 1차는 1280세대입니다. 1280세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24시 무인카펫 나우커피 부산 화명점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상업지 쪽이 보이시죠. 저쪽에는 스타벅스 탐앤탐스만 있으면 괜찮은데 벤띠, 메가컴포즈, 백다방 등 저가커피 전문점이 많기 때문에 무인카페를 오픈하면 나눠 먹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 입구, 거주와 거리가 멀지 않은 시인성도 좋고 거리도 가까운 이런 입지가 무인카페 입지로서는 최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24시 무인카펫 나우커피 부산 화명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매장이 아파트 입구 모퉁이 상가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출입하던 입주민들은 하루에 두 번 이상 무조건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차로 지나다니시는 부산 시민들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매장 오른쪽에는 무인 커피 머신이 비치되어 있고 왼편에는 푸드 냉동고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주말에 아기들 데리고 리틀야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구비된 화명생태공원에서 낙동강 강바람을 한번 맞아 보시고요. 그리고 나우커피 화명점에 들리셔서 마카롱 샌드위치 피자와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잔 즐기시는 여유를 가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장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죠. 인사해요 둘꺼 봄시 시작해요 서로 높이 이 집은 사양할게요 백허 백허 이대로 좋아요 밸런스 밸런스 It's me 나예요 다를 거 요즘엔 뭔가요 내 같아 감색하는 불빛 스캐너 스캐너 오늘은 몇 점인가요 젤리스 젤리스 난 대체 왜 저런 옷을 좋아한담 기분을 알 수 없는 내 표정은 뭐람 대가 달라진 건 아마 스트레스 때문인가 곡 종료하셔도 참 옐로 C A R D 이 선 넘으면 침범이야 BEEP 메로는 여기까지 It's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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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skip th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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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스피드 아이디 그 선 넘으면 정색이야 BEEP Stop it 거리 유지해 Cause we don't kno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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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we don't know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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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 think I don't care 당신의 비밀이 뭔지 저마다의 사정 역시 정중히 사양할게요 Not my business 이대로 좋아요 Talk talk less Still me 너의 연을 날 거 없이 I'm sure you're gonna say my gosh 바빠지는 눈빛 체크 체킹 나를 틀린 그림 찾기 Oh hashtag 꽃꽃하게 꽃다가 빛은 넘어질라 닫을 수곤 되는 걸 자기는 하나 몰라 요새 말이 많이 게레 어울린다 난 문제여 저거 참 옐로 C A R D 미선 넘으면 침범이야 BEEP 멜로든 여기까지 It's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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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d Please keep th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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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stupid I D 그 선 넘으면 정색이야 BEEP Stop it 거리 유지해 Cause we don't know C'mon with an oh I'd that be kot一個 오징어 Yoshi 어 느낌 Okay A 아직 모를걸 내 말 틀려 T Al 미A ㅇ 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